시누아 나야 슬비야 어? 슬비가 누구냐고? 뭐 드라마 안 보니? 슬비? 아 슬비 몰라? 저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집에 TV가 없어요 이해해줍시다 요즘에 핸드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슬비가 누구예요? 왜그래 서운하게 서운하게 왜그래 너무 서운해 뭔 그런 말씀 진짜 서운하다 우리 황성경 씨 저도 하나 뽑아내왔는데요 아 잠깐만 나 하고 있잖아 들어 좀 멤버 및 하는 걸 좀 들어줘 야 한 번 더 들어와지마 화가 날라 이제는 진짜 형 화난다 말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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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연 씨 이거 하고 있었잖아 이거 하고 있다가 동호가 갑자기 드라마 모른다니까 이것 때문에 화나고 오늘 왜이래 아무튼 천사 유정 씨가 써줬는데 유정아 너야 야 야 야 성경 씨 죄송한데 제가 먼저 뽑았거든요 가세요 가세요